Q.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집행유예 남았는데... 한 말씀 해주세요. 심정 어떠십니까? 우울증 때문에 정말 LSE 하셨어요?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. 최근... 모호만 잘하셨는데 말씀 한 말씀만 해주세요. 최근 제발과 마약이 문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말 한 번만 하셨습니까?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. 봄바일 복사십시오. 우울증 때문에 정말 LSE 하셨어요. 심정 어떠십니까? 군대에 정말 물췄 때문에 정말 LSE 하셨어요? 나 의견이 굉장히 좋습니다. 최근 제 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두세는 말 서 towards the end... 어제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말 한 번만 하시겠습니까? 성북형과 말씀해 주세요! 성북형과 말씀해 주세요!